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에 매출이 올랐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. 가짜뉴스나 비과학적인 괴담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시민정신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얼마 전에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산시장을 방문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만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산시장을 방문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먹는 음식은 안전성이 100%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경호처의 검식관들이 조금이라도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통령이 드시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대통령이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이든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든 직접 가서 수산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수산물이 100%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. 대통령의 식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적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. 참모들이 해외 출장 그리고 지방 출장에 가서 대통령을 수행해보면 체력이 굉장히 좋으신 편인데 건강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가끔 묻습니다. 대통령은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챙겨 먹는 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. 특히 아침을 든든하게 드시는 편인데 밥을 드시든 샌드위치를 드시든 채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등 육류를 많이 드시는 편이라고 합니다. 점심 저녁에는 수산물도 많이 먹고 하지만 또 참모들이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점심 저녁에도 수산물과 함께 늘 축산물이 메뉴로 올라옵니다. 최근에 우리 주식 기자 여러분들도 너무 좀 수산물에만 메뉴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지난 일주일간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수산물 메뉴가 좀 강조됐지만 축산물 메뉴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. 오늘 점심도 여러분 식당에서 드셨다면 아시겠지만 수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도 있지만 메인 메뉴는 돼지 불고기 아니었습니까? 그래서 오늘 반찬도 수산물도 있었지만 축산물 비중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